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. 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 일도 하고 있고 그걸로 돈도 벌고 있어요. 너무 좋죠.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럼 너무 좋죠. 아니요. 아니요라면 그걸로 먹고 살 만큼 돈을 더 충분히 자동화하고 패시브 인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기업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안드려요. 첫 번째 마케팅을 공부하실 것. STP, SEO 이런 것들 공부하세요. 두 번째 자기의 미디어를 반드시 시작할 것.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혹은 무엇이든 간에 브랜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. 자기의 미디어, 소셜미디어, 유튜브, 블로그, 책쓰기, 혹은 인스타그램을 말씀드리고 있어요. 세 번째 여러분의 지지층을 모으세요.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한번 도운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것이 모든 훌륭한 기업의 사명이었고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욕구 중에 가장 최상위 욕구 그리고 하버드 메디칼 스쿨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3대 조건에 이 모든 게 들어있어요.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. 여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. 왜 내가 그래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기업가들이 쓰신 책을 더 많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 사상을 이해하셔야만 의심해서는 어렵잖아요.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. 하지만 평생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지금은 먹고 사는데 이걸 평생 내가 가능할까? 모르겠어요. 그런 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제시해드려요. 첫 번째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공부할 것. 브랜드. 브랜드하고 마케팅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. 브랜딩을 공부할 것. 두 번째 책을 낼 것. 책을 내셔야 돼요. 이쯤 되면 기본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거는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어떤 브랜드를 연구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퍼스널 브랜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. 자기 이름으로 된 출판을 꼭 하셔야 된다.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게다가 평생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은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확률이 많죠. 하지만 한 가지를 제안해드려요.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정지하시고 남이 자기가 아닌 남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돕기 시작하세요. 그러면 이미 평생 가능하지만 남들한테 존경받고 스스로 삶의 의미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. 저의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매주마다 이런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추려서 큐레이팅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. 저의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 남들이 뭐래도 여러분이 타고난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로 묵묵하게 의미 있는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